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오늘 엄마들에게 그동안 정말 정말 궁금했던 올바른 점물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올바른 점물리기는요. 가슴에 유두만 잠을려서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모유수유의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의자 선택도 중요하고 수육쿠션 선택도 중요하고 그리고 아기와 함께하는 엄마의 자세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모유수유의자를 선택하는 방법 모유수유를 할 때 의자를 선택하는 방법은 내 허리와 척추를 잘 지지해주고 내가 바른 자세로 앉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의자를 선택해야 돼요. 집에 있는 많은 의자들을 잘 둘러보세요. 바퀴가 달려있는 의자는 엄마가 앉았을 때 자꾸만 몸이 흔들려서 좋지 않고 팔걸이가 너무 높거나 엉덩이가 뒤로 이렇게 꺼져있는 뒤로 들어놓을 수 있는 쇼파 같은 그런 의자는 엄마들이 선택하시면 허리와 어깨통증 그리고 이 목통증까지 오기 때문에 의자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우선 똑바로 앉았을 때 발이 땅에 닿아야 돼요. 엄마들 아직 회음부가 아프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 회음부 방석을 놓고 앉았을 때 무릎이 똑바르게 평지가 되고 발바닥도 바닥에 붙어야 돼요. 발바닥이 바닥에 붙지 않고 꼭 까치발을 들게 되면 발목과 무릎과 정강이에 굉장히 큰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발바닥이 꼭 땅에 닿아야 되고 땅에 닿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쪽에 두꺼운 박스나 책을 놓아서 발바닥이 땅에 닿게 해주세요. 발끝이 세워지는 발판이 있어요. 이것도 종아리와 앞쪽 정강이에 무리를 주고 엄마가 다리를 뻗어야지만 편하기 때문에 높이가 잘 맞지 않는다면 발끝을 들어야 하는 발판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들이 주로 수유를 하시는 공간은 거실 쇼파일 거예요. 그러면 쇼파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엉덩이 쪽이 이렇게 꺼져 있고 등받이가 멀고 등받이가 뒤로 이렇게 제껴져 있는 그런 쇼파의 경우에는 엄마들이 수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엉덩이가 푹 꺼지면서 나도 고개가 이렇게 숙여야지만 젖을 물릴 수가 있고 무릎이 올라오면서 이 꼬리뼈와 허리에 굉장히 무리가 가게 돼요. 그래서 쇼파가 이렇게 꺼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엄마들이 방석과 다른 걸로 채워서 똑바로 허리를 펴고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올바른 의자를 선택했다면 이제 수유 쿠션을 잘 선택할 차례예요. 수유 쿠션을 구매할 때는 엄마들의 키와 유도 높이를 고려해서 구매하세요. 수유 쿠션 중에 푹 파져 있는 수유 쿠션은 아기가 웅크리고 젖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젖 빨기가 잘 되지 않고 또 너무 단단하고 낮은 수유 쿠션은 누울 때 아기가 몸이 배기기 때문에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수유 쿠션 중에 경사각이 있는 수유 쿠션이 있어요. 엄마의 배 쪽은 좀 더 낮고 앞쪽은 높은 약간 이렇게 경사각이 있는 수유 쿠션들이 있습니다. 그 수유 쿠션은 왜 그런 모양을 하고 있냐면 아기를 이렇게 잡고 완전한 요람식 엄마의 팔을 완전히 감싸서 이렇게 잡고 수유를 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수유 쿠션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잡는 것이 손목이 아파서 이렇게 할 수 없고 그냥 이렇게만 잡고 수유를 한다면 아기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수유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이쪽이 낮은 수유 쿠션을 사용하신 분들은요 타올을 말아서 사타구니 앞에 이렇게 딱 끼우고 그 수유 쿠션을 올려서 이 윗부분만큼은 평지가 되도록 해서 수유 쿠션을 사용해 주세요. 제가 만든 수유 쿠션을 가지고 모유 수유 쿠션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수유 쿠션은 이렇게 벨트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에 쿠션이 달려있는 것들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끈으로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 똑같이 이렇게 느슨하게 채워주시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느슨하게 채워주면 어떤 수유 쿠션이든 여기 안에 공간이 너무 남기 때문에 아기의 팔과 어깨가 빠질 수 있어요. 아기가 가슴 밑으로 빠지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조여주신 후에 팔을 채우고 딱 맞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엄마들이 수유 쿠션을 두르고 나면 처음 하는 해동이 이러면서 막 내리세요. 내리면 더 안정적일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너무 내리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맞추세요. 맞추고 엄마 유두와 쿠션 사이를 봅니다. 아기가 눕는 것을 꼭 가정해서 저처럼 이렇게 쿠션감이 있는 제품은 엄마들이 아기를 눕혀보고 결정하시면 좋고 쿠션감이 없는 제품들은 바로 높이를 잴 수가 있어요. 올바른 젖물리기가 되려면 아기의 인중에 유두가 위치해 있어야 돼요. 아기의 인중에 유두가 위치한 상태에서 젖물리기를 했을 때 아기가 올바른 젖물리기를 할 수가 있고 젖을 빠는 동안 공기를 최소로 먹을 수가 있어요. 인중에 유두가 있을 때 가장 가슴과 아기의 입술이 밀착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유두의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 아기의 입술보다 엄마의 유두가 위에 있을 때 유두의 위치를 맞춰주기 위해서 엄마가 고개를 숙이게 되기 때문에 허리와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 또 아기의 입술보다 낮은 곳에 유두가 위치해 있을 때는 엄마가 가슴을 잡고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손목과 손가락에 통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육 쿠션을 고를 때 아기의 인중과 아기의 어깨 어깨 끝라인의 거리만큼 엄마의 유두와 수육 쿠션 위에 높이가 같으면 돼요. 아기가 이렇게 누웠을 때 유두가 여기 있다. 그럼 아기를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베개를 하나 마련해서 이렇게 놔서 아기의 인중에 유두가 오도록 해줍니다. 유두가 아기의 입술보다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면 좀 더 낮은 수육 쿠션을 사용해 주세요. 올바른 수육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올바르게 젖을 물리기 위해서는 등받이에 몸을 너무 기대면 아기가 역방향으로 먹기 때문에 수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엄마가 고개를 앞으로 숙일 경우에는 아기에게 가슴 무게가 압박되거나 엄마의 허리 통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엄마들은 항상 허리를 똑바로 펴고 어깨를 뒤로 빼고 가슴을 내밀고 아주 올바른 자세로 어깨를 내린 자세에서 수유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기를 수유 쿠션을 하고 데리고 오세요. 아기를 데리고 온 다음에 수유 쿠션을 이렇게 끼우면 그 사이에 아기는 많이 흔들리고 엄마와 엄마가 꽉 잡는 것 때문에 불안해져요. 수유 쿠션을 하고 아기를 데려오는 것이 아기에게는 더 안정적입니다. 수유를 하려고 아기를 데리고 왔을 때 아기를 먼저 기쁘게 해주세요. 엄마랑 만나먹자. 맛있게 해줄게. 만약 아기가 울고 있다면 시윽 해서 달래서 아기가 진정된 후에 젖을 물려줍니다. 아기가 이렇게 누우면 인중의 유두로 위치를 대고 아기에게 젖 물리기를 해주세요. 아기의 인중의 유두가 있어야 돼요. 아기의 턱의 유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턱의 유두가 있으면 아기가 젖을 물었을 때 고개를 이렇게 수그리고 먹게 되기 때문에 올바른 젖물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기의 인중의 유두가 위치 있게 하세요. 그리고 아기를 당깁니다. 당길 때는요. 부드럽게 당겨야지 손을 이렇게 해서 당기면 아기가 아파요. 손을 이렇게 해서 당기면 아기가 아파요. 부드럽게 손에 힘을 풀고 어깨에 힘을 풀고 가슴을 딱 내밀고 쓱 당겨줍니다. 쓱 당겨주고 아기가 입을 가장 크게 벌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선생님 우리 아기는 입을 요거밖에 안 벌려요. 입을 요거밖에 안 벌려요. 뭐 이런 엄마들이 되게 많으시죠. 선생님 아기가 입을 요거밖에 안 벌려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실 때는 좀 더 기다려주셔서 아기가 오 벌리면 안 주는구나 아 벌려야지 젖을 먹을 수가 있구나를 점점점 깨닫게 해주세요. 아기가 입을 아 이렇게 벌렸을 때 유두를 넣어줍니다. 유두를 넣어줄 때는요. 바로 엄마들이 가슴을 C자로 잡아서 넣으셔도 되고 유두를 살짝 접어서 아기 입에다 밀어 넣어줍니다. 자 밀어 넣어줄 때는요. 엄마가 몸을 이렇게 틀고 있으면 밀어 넣어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엄마 몸을 바로 한 상태에서 아기의 등 상부를 당겨서 유두를 싹 집어넣어줍니다. 아기의 인중에 유두를 두고 유두를 접은 다음에 아기의 아랫입술을 유류운 마지막 라인에 놓고 아기의 입을 크게 벌리면 쑝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을 때는 아기를 가만히 두지 말고 살짝 숙여서 유두를 쑝 넣어주세요.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엄마의 유두를 아기의 인중에 놓고 아기의 아랫입술과 턱이 엄마 가슴에 밀착된 상태에서 유두를 쑝 집어넣어줍니다. 아기에게 젖을 물릴 때는 아기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엄마도 올바른 자세를 해야 아기도 함께 올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안을 때 내 몸이 가슴을 잡느라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아기를 내가 너무 꽉 잡거나 아기의 목 뒷덜미를 이렇게 잡아서 아기에게 통증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아기의 목덜미를 잡는 거는 어릴 때 잡는 거고 아기가 생후한 3주가 되면 목덜미를 잡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등 상부 쪽으로 살짝 손을 내려서 수육 쿠션 높이로 아기를 밑에서 받쳐주는 것으로 해주세요. 수육 쿠션 높이가 아기를 받쳐주면 엄마들이 아기의 목덜미를 잡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아기를 당겨주시고 천천히 당겨주시고 아기가 고개를 들면 유두를 위치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아기가 다 먹었다면 아기를 안고 트름부터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아우 잘 먹었죠? 아우 맛있었지? 엄마도 너 젖 먹여서 행복했어? 이렇게 마주보고 눈 맞춤을 해주신 후에 해주신 후에 아기에게 트름을 시켜주세요. 다 먹였는데 트름을 잘 하지 않을 때는 수육 쿠션을 풀고 아기를 안아서 역류 방지 쿠션 위에 잠시 눕혔다가 아기가 꿈틀거릴 때마저 트름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아기를 내려놓을 때는 가슴에서 떼지 말고 엄마가 허리를 숙여서 천천히 부드럽게 내려놔주세요. 아기가 트름을 하지 않아서 엄마들 마음이 아기가 구토할까 봐 불안하겠지만 역류 방지 쿠션은 구토를 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엉덩이를 바르게 하고 쓰다듬어주면서 약간 스킨십을 해주세요. 이럴 때 아기가 꿈틀꿈틀 거린다면 손을 등에 대고 살짝 올려서 토닥토닥 해주면 트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좀 놀도록 두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꼭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만나러 안녕하십시오.